발달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작품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행사가 진행되는 양주시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입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시우가 주간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북부지부가 후원하며 참여해 작품 전시와 작품 경매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시우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과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도왔습니다. 경기 북부 유일의 발달장애인 아트센터 개관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시우는 소속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생산, 전시 판매하며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굿즈 판매와 더불어 작가들이 작품 해설을 곁들인 경매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전시회에 참여해 가치를 더해주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예술 작품들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또 다시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에 우리가 오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경매에 참여한 장애인 작가, 부모,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시우 소독 작가로서 이런 시간을 맞이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 어떤 작품들은 많은 분들에게 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셨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또한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지역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들을 위해 기부하며 사회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비행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브랜드로 사회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